저번에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? 예전에? 그거는 딴 거에요. 내가 이 제품이 좀 몇 개 돼? 몇 개 돼? 얘도 한 10년 넘은 거 같은데 아니요. 얘는 5, 6년밖에 안 돼. 가조 한 분은. 그러니까 산 거는 색상을 보니까 룰에서... 어? 루미너스? 루미너스, 경장형. 어? 어? 경장형이요? 제가 산 거랑 같은 거죠? 같은 거다. 같은 거에요? 내가 산 거랑 같은 거다. 어? 그래서 실버 예쁘다.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? 가슴이 나올까요? 어? 이걸 얼마나 기다렸는데? 이야 올라간다. 드디어. 이거를 용신하려는... 열어야 돼. 열어야 되는데? 아, 저거 뽑아야... 네. 그러니까요. 아, 이렇게 할 수 있는 거. 이게 가려는데... 돈 나갈 일이 없으면... 하겠는데 돈 나갈 수 있는 거다. 음... 앞에 거리내야 돼? 내년에. 반납하면 비교값, 왈퍼주가 까지 있어. 으이씨. 계속 빼는다. 어? 네. 케이스가 전남도 없잖아. 갈 때만 빼고 조리노. 잘 서. 이건 왜 못 세우는거야 대체. 이게 보니까 이게 금손이셔서 막 하는거에요. 송손은 이렇게 넘어져요. 팔도 빌려주시라고. 그냥 하면 다 서. 팔은 아직 안 됐나요? 아직 조립 안하셨구나. 뜯어야되요. 다른 포장은 다 나가서. 부족하시면 될까요? 저번에 진짜 금방 후딱 조립하고 색칠하셔가지고. 오? 뭔일이야? 이러면서. 그냥 하면 다 됩니다. 모터에든 누구나 하는거니까. 그렇죠. 건담보다 쉬운데요. 그렇죠. 나무나 할 수 없어. 엘브리바디 모터에드. 아 이거 머싱글 왜 다들 안하지? 이러면서. 약을 올리잖아. 약을 올리는게 아니구나. 전별력이 없잖아. 제가 건담. 하향평준화가 돼가지고. 하향평준화죠. 마스킹도 안하는데. 이번에 7,000원짜리 먼저 완전 좋던데요. 진짜 잘 나왔던데. 아 그거 만들었어요? 아직. 아 빨리 만드셔야죠. 빨리 만들러서 사드리는건데. 이삿짐장 내가 하지. 칼만 펴주면 되었네. 칼 휘었어. 너까지 맞아. 아. 아. 아.